일단 쌀 씻어서 방 안 치고. 어, 내가 씻어올게. 어쩌라고? 씻어오라고? 내가? 당최 뭘 봐주는 게 없구만. 사람들 이것저것 싸들고 이런 데 왜 나오나 했더니 막상 나와보니 좋긴 좋다. 처음 오시는 건 아니죠? 촬영할 때 말고요 뭐. 일부러 이런 델 왜 와. 돈 벌어서 다 뭐 했어? 근데 원래 그렇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안 쳐다봐요? 볼 게 있어야지. 자. 마늘 뺐지? 당연하지. 고기 맛있게 구워졌어? 먹어보면 할 거 아니에요. 뭘 또 그랬다고 그렇게 빤히 봐? 얼굴 보고 얘기하라면서요. 손은 씻었나? 폐쇄증이 결벽증까지? 고기 잘 익었네. 맛있다. 삼겹살의 생명은 파채야. 응? 파채. 두 사람 만난 지 몇 년이나 됐나? 음 횟수로 10년? 10년? 완전 부부네. 좀 지겹지? 자기 안 지겨워? 지겹습니다 마님. 마음속으론 열두 번도 더 바람이 났었습니다. 뭐? 오거나? 바람이나? 하지마. 하지 말랬다. 뭐 하지마. 뭘 하지마. 뭘 하지마. 뭘 하지마. 뭘 하지마. 하지마. 말을 하지마. 야야야야. 그만들어 해 나이 먹은 여자 앉혀놓고 사랑싸움이 지나치다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도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있는 남편도 내다버리고 싶은 나이라는데? 에이 그건 아니다 아무래도 여자로선 끝났나 봐 그래 이렇게 한 사람 마음대로 끝나는 건가? 네? 뭐라고요? 성택씨 보기에도 아직 너무 예쁘시지 않아? 예쁠 나이야 지났지 천천히 드세요 너무 빠르시다 오늘 이상하게 술이 땡기네 뭐가 걱정이라마이요? 먹고 퍼즐러 자면 되는데 그래 모처럼 나왔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스트립스 싹 풀고 가자 건배 건배